요즘 들어 더 자주 하는 말 한숨처럼 내뱉어버린 맘 다른 말로 바꿔보아도 돌아오는 건 똑같은 다른 맘 이제 여기까지라고 말을 해야만 하는데 얼마나 더 상처받고 상처를 줘야 끝이네 정말 여기까지라고 말해 우린 바다까지 왔어 붙잡았던 끈을 놓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미안하단 말 밖에 요즘 들어 헛갈리기만 해 그럴수록 더 멀어지곤 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듯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가야 말하는 날 얼마나 더 돌아가고 헤매여야 끝이 날까 여기까지라고 말해 우린 바다까지 왔어 붙잡았던 끈을 놓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미안하단 말 밖에 상처 또 점심이 저녁 어떤 погиб어도 허리 엉 어차피 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